안녕하세요. 영당길 토익 대표 강사 김선경입니다. 제가 인강에서는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 레전드가 돌아왔다고 크게 이벤트도 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슴도 뭉클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한창 촬영 중인데요. 벌써 제가 강의를 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강 한강 촬영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게끔 해드릴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과 연구를 하는 제 모습이 저는 싫지는 않거든요. 저의 진심과 노력이 여러분께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곧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